지금 여덟번째 줄이랑 아홉번째 줄을 보면은요 바디 이렇게 되어있구요 분홍색이에요 그 다음 아홉번째 줄에는 바디 그렇게 되어있고 쉼표있고 td 이렇게 되어있고 쉼표있고 th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요 부분이 뭐하는거냐면요 이 부분은 뭐하는거냐면 어 여기에 보면은 열네번째 줄에 바디라고 있잖아요 열네번째 줄에 바디라고 있는데 그 html은 요러한 단어 있죠 요러한 단어를 html은 꺾인 가로에 무슨 영어 단어가 써있어요 꺾인 가로에 무슨 영어 단어가 이렇게 써있는데 이렇게 써있는데 요거 있죠 요 영어 있죠 요 영어 요 요 요 영어 요 요 영어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불러요 엘리먼트라고 불러요 엘리먼트 우리말로 번역하면 요소라고 불러요 요소 꺾인 가로에 요소가 있다 다시 말하면 꺾인 가로에 요소가 있다라고 부르겠네요 꺾인 가로에 요소가 있다 이걸 엘리먼트라고 부른다 근데 이제 요소 말고도요 뭐 샬라샬라 길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여섯번째 줄 같은 경우죠 여섯번째 줄 같은 경우 얘도 그렇고 네번째 줄도 샬라샬라 길고 여기도 샬라샬라 길죠 꺾인 가로에 첫번째 메타 요소 스타일 요소 바디 요소 HTML 요소 헤드 요소 이렇게 부르는데 피 요소 이렇게 부르는데 요소만 있는게 아니고 다른 영어까지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어는 또 뭐라고 부르냐면 꺾인 가로에 첫번째 단어는 요소 영어로 엘리먼트 근데 한칸 딱 띄었단 말이에요 한칸 딱 띄고 얘같은 경우는 차 세트 얘같은 경우는 타입 이런 영어가 와요 이런 영어는 또 뭐라고 부르냐면 어떤 부류냐 요소 부류가 아니고 얘는 다른 부류에요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속성 부류라고 불러요 속성 부류 꺾인 가로에 첫번째는 요소라고 부르고 한칸 띄고 나와있는 영어 글자는 속성 프로퍼티 이렇게 불러죠 그 다음에 는이라고 되어있죠 는 그죠? 는하고 따옴표가 들어있죠? 따옴표에 또 무슨 영어가 들어가요 영어가 들어갈 때도 있고 무슨 숫자가 들어갈 때도 누구 그래요 라고 따옴표가 딱 닫히고 이렇게 되어있을거에요 그죠? 규칙이에요 규칙 요게 한칸 띄었죠? 요거 규칙이에요 규칙 요소 한칸 띄고 속성 는하고 따옴표에 영어 또는 숫자 영어 숫자 섞여있을 수도 있고 영어만 있을 수도 있고 숫자만 있을 수도 있고 섞여있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요 따옴표에 있는 거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요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값이라 불러요 영어로 value 영어로 value 그러니까 element는 property, value 이렇게 되어있겠네요 element는 한칸 띄고 property element 한칸 띄고 property는 value 이렇게 되어있겠네요 그죠? 어쨌든요 이 부분은 뭉뚱그려서 이 부분을 뭉뚱그려서 또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너무 이렇게 길잖아요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태그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요소, 속성, 값 이거 다 합쳐서 꺾인 가로에 있는 거 다 합쳐서 영어 꺾인 가로에 있는 영어 다 합쳐서 그냥 태그 이렇게 부릅니다 정확한 명칭은 요소 한칸 띄고 속성, 은, 따옴표, 값 이렇게 부릅니다 합쳐서 태그 이렇게 부릅니다 자... 자 그래서 첫번째 줄 첫번째 줄이 태그죠 두번째 줄 태그 세번째 줄 태그 네번째 줄 태그 다섯번째 줄은 태그 사이에 드림으로 수업이 들어가있다 태그는 타이틀이다 또 엘리먼트라고 부르겠죠 여섯번째 줄 태그죠 스타일 태그 됐죠 쭉쭉쭉쭉 이렇게 있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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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태그가 글자를 둘러싸고 있다 라고 불러요 피태그가 글자를 둘러싸고 있다 여기에서요 태그가 양쪽에 태그가 양쪽에 두개가 있죠 특히 드림이 열다섯번째 줄이요 그죠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 피태그가 있다 그 다음에 가운데에 뭐라 뭐라고 드리고 피태그가 닫혔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부를 때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불러요 피태그를 열고 피태그를 닫는다 그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HTML 태그도 열면 닫아요 잘 찾아보세요 헤드 태그도요 잘 찾아보세요 열면 닫았어요 이렇게 대부분의 태그는 열면 닫아요 대부분의 전부는 아니죠 전부는 아니에요 몇개는 안그래요 아 스타일도 열면 닫았네요 전부는 아니에요 몇개는 안그래요 그래서 이런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대부분의 태그는 아까 이제 뭉뚱그려서 요소 첫 번째 요소를 뭉뚱그려서 그 부분 태그를 해보잖아요. 대부분의 태그는 쌍을 이뤘다. 이렇게 부르겠죠. 대부분의 태그는 쌍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불러요. 이거를 그냥 부를 때 그렇게 부른다는 얘기야. 쌍쌍이다 이거야. 열고 닫고 쌍. 열고 닫고 그냥 쌍이라. 대부분의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고 대부분이란 얘기에요. 전부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대부분과 전부는 달라요. 지금 메타 태그가 쌍을 이루지 않고 있죠. 혼자 열고 그냥 끝났죠. 열고 끝내 닫는 거 없잖아요. 그죠. 얘는 그렇게 생겼어요. 그죠. 얘는 그렇게 생긴 거고. 타이틀 쌍이 있고 얘도 대부분 쌍이죠. 지금 메타 태그 빼고는 다 쌍이에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여섯번째 줄에요. 여섯번째 줄에도 이제 스타일 요소겠죠. 스타일 태그가 열렸고 이렇게 부르죠. 다 합쳐서 이제 태그라고 뭉뚱그려서 태그 열렸고 닫혔다 이렇게 부르는데 일곱여덟아홉열번째 줄. 그게 좀 복잡하죠. 일곱여덟아홉열. 여기서요. 일곱번째 줄이 회색이에요. 열 번째 줄도 회색이에요. 이렇게 회색 부분 있죠. 회색. 이렇게 되어있고 느낌표에 이걸 뭐라 그러지. 하이픈이라구나 하이픈. 느낌표에 하이픈 하이픈. 꺾인 가로 하이픈 하이픈. 하이픈 하이픈 꺾인 가로 이렇게 불러요. 꺾인 가로 느낌표 하이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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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인 가로 닫았다. 이렇게 부르는데 회색. 회색.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주석이라고 불러요. 주석. 뭐 설명글. 주석은요. 뭐하는 거냐면요. 주석은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프로그램 실행되지 않는다. 일종의 html도 일종의 프로그램이라 생각해보라는 얘기에요. html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우리가 이게 html이거든요. html. l이 랭기지 언어잖아. 프로그램을 언어라고 그러던데 프로그램을 짜는 거 영어로 타자 치는 거 있잖아요. 영어로 타자 치는 걸 프로그램이라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영어로 타자 치니까 일단 언어거든 있잖아. 일단은. 실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얘는 왜 여기를 이렇게 해나 여기를 이렇게. 그러면은 여덟 번째랑 아홉 번째가 설명이라고요? 프로그램 실행 안된다고? 실행돼요. 그죠? 실행되죠? 그죠? 분명히 실행되거든요. 이게 실행 안됐으면 우리가 이렇게 나왔겠어? 근데 어 실행이 안된데 왜 이러냐? 스타일 시트에서는요. 스타일 시트에서는 요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스타일 시트에서는 근데 css가 스타일 시트나 css 여기서는 에서는요. 에서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오류 오류나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 여러가지 모니터에 여러가지 설정 때문에 안될 경우 출력되지 않기 위해서 출력되지 않게 하는 역할이에요. 출력된다는 게 뭐하는 거냐면 영어가 영어가 나온다는 얘기지. 예를 들면은 영어가 나온다는 게 뭔 말이냐. 영어가 여기 막 생긴다고. 그렇게 생기지 말라고. 오류나게 일부러 해볼까? 어떻게 오류나? 일부러 오류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이 없으면 오류나려나? 이렇게 되면 오류나려나? 일부러 오류나게 뻥 내봤어요. 어딨지? 어 내가 크롬 닫아버렸네? 크롬이 열려있으면은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일부러 약간 삑사리냈어. 삑사리냈어. 영어가 나와야 정상인데 이제. 어이씨 정상. 다 나온다 이거. 이런 된장. 이게 안나오면 어떻게 돼? 이거 밑에 거 지웠어. 그럼 어떻게 되려나? 밑에 거 지우면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밑에 거 지우면 괜찮으려나? 봐야 되겠다. 아이씨 멀쩡하네. 이 부분이 다 없으면 어떻게 돼? 더 없으면. 어떻게 어떻게 뻥 나아 이거? 어허? 이 난 된장. 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 아이씨. 익스플로러로 봐야 되겠다. 익스플로러. 아 뻥 나야 되는데 왜 뻥이 안나? 도대체 왜 뻥이 안나는 거야? 뻥 나야 얘기가 되지. 요즘 브라우저는 요즘 브라우저는 이게 다 안되게 다 수를 써놨네. 옛날 브라우저는 다 나왔는데. 얘도 또 멀쩡하네. 이런 된장. 할 말이 없다. 요즘 브라우저는 이 부분을요. 다 인식해서 이게 영어잖아. 영어가 출력 안되게 돼. 옛날 브라우저는 여기 영어로 바디하고 백그라운드 영어로 여기에 산돌 광수하고 옛날에 이렇게 영어가 나왔거든. 요즘은 다 안되게 다 해놨네. 그럼 이거 의미 없겠다. 일곱 번째 줄이랑 이거 지워. 주석 지워봐. 의미 없잖아. 지금 해봤더니 멀쩡하고 뭐. 다 지워 지워 지워. 옛날에는 그랬지만 요즘은 다 잘 뭐 다 잘 되네. 에러나도 영어로 안나오네. 다 지워 지워 지워.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다 지우고 새로 고침. 멀쩡하죠. 새로 고침. 크롬이랑 익스플로러랑 다 열어놓고 지금 보면서 하고 있는데요. 멀쩡합니다. 주석이 그 부분이에요. 오류가 날 때 그 부분이 출력되지 않는다. 출력되지 않는 게 뭐. 화면에 안나온다. 영어가 화면에 나오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 부분으로 하는 건데. 뭐. 별 이상 없네요. 아. 그러면 좋아. 그러면 여기 해볼까? 에. 그럼 여기 해볼게. 아. 바디 밑에. 바디 밑에. 어. 이렇게 적어볼게요. 우리 마음대로. 바디 밑에 이렇게 할게. 어. 설명. 글. 부분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적으면. 화면에 당연히 나오겠지? 저장하고 새로 고침. 당연히 화면에 나오겠네. 그죠?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면 당연히 화면에 나오겠네. 이게 안나오게. 설명글이니까 설명글이 진짜 되려면. 이게. 이게. HTML이 해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HTML이 언어잖아. 언어가 해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출력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아까 주석 처리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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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추석?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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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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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회색이 되면. 회색이 되면. 회색이 되면 어떻게 됐나? 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그죠? 회색이 되면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죠? 주석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출력되지 말아라. 해석하지 말아라. HTML 언어가 해석하지 말아라. 그냥 내부 코드 속에만 존재해라. 코드 속에만 존재하고 디자인으로 표현하지 말아라. 디자인으로 표현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의미죠. 이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기 반드시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절대로. 모든 게. 모든 게. 지금 적혀있는 거 모든 게. 모든 게. 하나라도 빠지거나. 빠지거나 하나 더 생기거나. 이래도 안 되는 얘기야. 빠져도 안 되지만. 이게 두 개 있어도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두 개 있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돼. 해볼까? 괜히 궁금해. 괜히 이게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돼. 괜히 궁금하지. 저장해볼까? 어떻게 되나? 저장. 새로 고침. 빠바바바. 출력되잖아.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 점 하나. 띄어쓰기 하나. 쉼표 하나. 빈칸 하나.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완벽해야 돼요. 완벽해야 돼. 완벽해야 돼요. 대충 얼렁뚱땅 어떻게 되려니. 엉망 칭창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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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치밀해야 됩니다. 예민하고 치밀하게 완벽해야 돼요. 대충대충 절대 안 돼요. 대충대충해서 홈페이지 절대 못 만들어요. 완벽하게 치밀하게 꼼꼼하게. 띄어쓰기 하나. 빈칸 하나. 쉼표 하나. 함부로 흘릴 게 없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설명 계속 할게요. 일곱 번째 줄에 바디. TD, TH인데 이 부분은 여기 코드에 바디라는 게 있어야 적용되는 거고요. TD, TH가 여기 있어야 적용되는 건데 우리 코드에 TD, TH라는 글자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의미가 없잖아요. 지울까요? 의미 없잖아. 이거, 이거, 이거. 쉼표는 두 개이니까 쉼표가 필요하죠. 하나만 쉼표 필요 없죠. 치워. 어? 그잖아. 우리 코드에 바디밖에 없잖아. 코드, 태그, 태그, 태그. 태그, 요소, 요소, 엘리먼트. 아무 이상이 없을 거예요. 저장하고요. 저장하고 새로 고침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F12번 누르면 다시 창이 다시 나와요. F12번이나 컨트롤 F12번 누르면 브라우저 창이 다시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저장한 다음에 아까 그 브라우저 열어놓은 거에서 아까 그 문서 열어놓은 거, 브라우저 열어놓은 거에서 새로 고침 하면 돼요. 새로 고침이 새로 고침 할 줄 알죠? 여기서 이제 이상한 영어 단어가 막 들어왔다. 그거는 싹 지워야 된다. 깔끔하게 완벽하게 요거랑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완벽하게 요거랑 똑같아야 돼. 이상한 게 들어가 있다.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류나는 거예요. 자, 지금요. 일곱 번째랑 여덟 번째 보니까 바디, 바디 두 번 적혀 있어요. 그러면 통합해도 되겠어? 어? 통합해도 되겠어? 그러면 통합하기 전에 일단 일곱 번째 줄을 해석을 할게요. 일곱 번째 줄은요. 스타일리스트 해석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일곱 번째 줄은 이렇게 불러요. 바디라는 건 바디가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봤다시피 TH 있을 수 있고 TD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뭐 어떤 태그가 있는지 우리가 아는 게 없으니까 말이죠. 아는 게 없어서 그런데 뭐 많겠죠. 하여튼 그런 태그들 뭐 이런 태그가 됐든 뭐가 됐든 이 부분 분홍색 부분이잖아요. 분홍색 부분에 들어가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우리말로는요. 선택자. 선택자 부분이다. 영어로는요. 셀렉터. 이렇게 불러요. 셀렉터. 셀렉터 부분이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중괄호가 필요해요. 중괄호가 필요하고 이게 이제 CSS 구문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샬라샬라샬라 하고 이렇게 되겠죠. 샬라샬라 하고 이렇게 돼요. 셀렉터가 들어가고 CSS 구문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그게 스타일 열고 반드시 스타일 닫혀있는 거로 이걸 뭐라고 표현해. 감싸여 있어야 한다. 감싸여 있어야 한다. 감싸여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아까 보니까 대충 삑사리나도 대충 나오긴 하더만. 아까 막 아까 막 스타일 빼먹어도 막 나오더만. 어쨌든 간에 디자인 많이 할 때 디자인 별로 안 하면 상관없는 디자인 많이 할 때 이제 뭔가 삑사리나면 뭔가 오류나면 뭔가 이제 막 뭐 땜에 그런가 막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걔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뭐 CSS 구문 얘기할게요. 이제 CSS 구문 얘기를 하면은요. background 하이픈 칼라 콜론 샵 뭐뭐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background 칼라라고 하는 청색 글자 청색 글자 부분을 뭐라고 하면 속성이라 불러요. 영어로 property 속성 부분이요. 속성의 이름은 되게 많겠죠. 엄청 많아요. 태그 태그만큼 많아요. 요소만큼 많아요. 요소보다 더 많으려나 안세바서 그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된 거 있죠. 이 점 두 개 점 두 개 요거를요. 이렇게 불러요. 콜 론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콜 론 콜론 모르면 안 돼요. 콜론 콜론이라고 부르는 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걸 모르면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이걸 알아야 대화가 돼요. 콜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value라 불러요. 한국말로 값 한 다음에 반드시 요거에 들어가죠. 세미 콜론 요것도 모르면 큰일 나요. 세미 콜론 세미 콜론 세미 콜론 세미 콜론 자 속성 콜론 값 세미 콜론 그거 잊지 마세요. 속성 콜론 값 세미 콜론 그리고 앞에 분홍색 선택자 앞에 분홍색 선택자 반드시 중괄호 중괄호도 분홍색이죠. 중괄호 분홍색 중괄호를 이루어져야 된다. 뭐 하나 빠뜨릴 게 없어요? 완벽해야 돼. 완벽해야 돼. 뭐 하나 버릴 게 없어. 버릴 게 없이 완벽해야 돼. 버릴 게 없이 완벽해야 돼요. 이게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어요. 속성과 값이 말이죠. 속성과 값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 두 개 들어가고 세 개 들어가고 네 개 들어가고 둥둥둥둥 막 많이 들어가도 돼요. 그죠? 얘네 보니까 그러네요. 하나 두 개 세 개 있네요. 그죠? 요게 이제 이게 하나의 일종의 구문이죠. 하나의 구문 요게 요게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요게 하나의 블럭이라 부르더라고. 이게 하나의 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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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성과 값을 하나의 블럭이라고 또 부르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게 완벽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 하나 버릴 거 없어. 뭐 하나 버릴 거 없이 뭐 하나 버릴 거 없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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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네 개죠. 하나 둘 셋 네 개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거 잊지 마세요. 사 사 사 사예요. 사 사 사 사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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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 둘 셋 요거까지 넷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하나 버릴 게 없어요. 완벽해야 돼. 하나 둘 감사합니다. 그래서 속성은 드림이버에서 보면요. 속성은 좀 청색이에요. 어두운 파랑이죠. 청색. 청색 부분이 다 속성이에요. 속성은 되게 많아요. 속성이 얼만큼 많은가 확인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분홍색이 세미콜론이죠. 여기 앞에 있는 이 분홍색은 콜론. 뒤에 건 세미콜론인데 세미콜론 옆에서 커서 깜빡대게 여기 세미콜론 바로 오른쪽에 커서 깜빡깜빡대게 하세요. 깜빡깜빡. 깜빡깜빡대게 스페이스바가 어떤건지 아세요? 스페이스바 한번 딸깍! 그럼 무슨 영어가 되게 많이 나오죠. 영어가 다 이게 속성이에요. 이게 다 속성이에요. 속성. 프로퍼티 속성 부분이에요. A부터 A부터 Z까지 다 속성이에요. A부터 Z까지 속성이에요. 이게 다 속성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 코드 힌트라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속성이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드리미버가 이렇게 한 칸 딱 뛰면 세미콜론하고 한 칸 딱 뛰면 이렇게 속성이 쫙 나와가지고 힌트를 줘요. 우리한테 힌트를 주니까 얼마나 좋아. 너무 좋지. 자 지금요. 어쨌든 간에 얘는 ESC 눌러요. 그리고요. 일곱 번째 줄이랑 여덟 번째 줄을 통합할 건데요. 이거 있잖아요. 여기 블럭 잡아요. 그러니까 F부터 세미콜론까지 F부터 세미콜론까지 블럭 잡아서 여기에 세미콜론 사이로 밀어넣어 자 블럭 잡아서 마우스를 뗐다가 다시 딱 옮기면 띡 하고 옮겨져요. 일곱 번째 줄 세미콜론 다음으로 세미콜론이 뭔지 아시죠? 세미콜론 다음으로 가야 돼요. 여덟 번째 줄에는 이것만 남아요. 이것만 남아요. 여덟 번째 줄은 지우세요. 딜리트 이렇게 딱 야무지게 딱딱 자 다시 저장하고요. 브라우저 새로 고침해가지고 이때 무슨 영어가 막 생긴다던가 그럼 뻥 난 거예요. 잘못 지운 거야. 자 크롬이랑 익스플로러 새로 고침해서 뻥 나지 않고 잘 나오면 된 거예요. 여기 무슨 느낌표 막 떴다. 익스플로러에 느낌표 떴다 그럼 뭐가 이상한 거야. 잘못된 거야. 완벽해요. 디자인 단에서도요. 디자인 단에서도 여기 무슨 막 이상한 느낌표 막 이상한 영어가 생겼다. 노란 거 생겼다. 잘못한 거예요. 다 고쳐야 돼요. 코드에서 이렇게 하면 완벽한 겁니다. 여기까지 레코드 끌게요. DetectCon 4 Noah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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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W fascin' This person will be Pick on me. 감사합니다.